안녕하세요. 오늘의 시부들입니다. KBS 드라마 꼰또다 남자의 가을양 안녕하세요. 김성은입니다. 박수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야구자들 오실 거 어떠세요? 너무 떨리고요. 너무 떨리고요. 기대돼서 떨리고요. HTS 혹시 좋아하는 선수 있나요? 네, 저 심수당 선수요. 심수당 선수 화이팅. 심수당 선수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자, 그대로 우리 팬들에게 또 우리 야구사 선수에게 하실 말씀. 안녕하세요. 열심히 하시고요. 좋은 결과 이렇게 해주실까요? 아, 그리고 제가 요즘에 콘람에서 가을이로 많이 사랑받고 있는데요. LG 트윈스 네, LG 트윈스 가을에도 꼭 야구하시길 바랍니다. 네, 저는 그래서 가을양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멋진 짓도 되겠습니다. 아름다운 스토드 괜찮습니다. 저는 어, 이쁘는 수업은 홍보 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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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세계를 던지 못할게 뭐야, 뭐, 한글자막 by 한효정